만세미 서쪽 미러링이 아니라 이제 요걸로 담아보겠습니다 여러개가 있지요 저기 뒤에 찍고 있는거죠 자 그러면 왜냐면 저 친구는 계속 보고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볼텐데 근데 이거 2개에요? 2개에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늘 위로 풍 올라올텐데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연결이 됐죠 자 그 다음 보는 방법은 요거를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계속 동그라미를 보면 이쪽으로 풍동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보고 위아래를 보고 다시 아래를 보면 전의 것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는 곳으로 갔으면 그 한 명씩 한 명이 20초씩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 순초를 세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셋 셋다가 셋다가 그 다음 차례가 되면 야 넷살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운나봐 다음 차례가 없었다고 여기서 다음 차례 어떻게 해 geht Und Abi 그러면 여기를 닫았으면 아래에 보면 다시 원인추로 갑니다. 움직여봐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는 없어요. 움직이는 건 선생님이 그걸로 해줄게요. 이제 여기 20초 세고 움직이는 건 데이드림이나 디어 VR로 보여줄게요. 20초 세세요. 거꾸로겠어요? 괜찮아요. 이런 여러분이 다양한 체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제대로 올 때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켜봐요. 나 진짜 만다 해도 안 들어가요. 나 진짜 만다 해도 안 들어가요. 나 진짜 만다 해도 안 들어가요. 뭐죠? 가까운 때 이러면 되지 않나요? 나 다른 때. 뭐죠? 다 많아요. 다 많아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아, 당연히 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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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여기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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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나요? 네. 이제 1초 3개 시작하세요. 네. 잘 빠지나 보다. 잘 빠지나 보다. 안 눌러주게 다시 해볼게요. lo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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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안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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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누궈도 이걸로. 안 넣어. 다행이다. 이걸 사용할 주의점은 중간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잘 안 빠지게 양념풀로 손으로 잡고 진행하세요. 다행이다. 여러가지를 하구만. 왜 이런. 왜 이럴. 왜 이럴. 왜 이럴. 아마 아래에 전원이 있어서 전원 버튼이 눌러지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이나 선생님이 미리 지금 체험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체험을 해놔야지 영어를 이거 가지고 배울 수 있어요. 이스트 세고 있어? 간지럽고. 자 이제 지금 왔으면 그 다음 학생은 무비를 볼 거예요. 아니. 어. 무비를 볼 거예요. 왜. 토하이스. 토하이스. 네. 토하이스. 졸업. 싫어. 트와이스 싫어. 왕탈. 모더워. 모더워. 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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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워더워. 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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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있어? 그 다음 저기까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써버리면 그 다음 아기 어린이한테 주기가 힘드니까. 지금 다 확인하긴 했어요? 네 다 확인했어요. 이제 이걸로 틀어줄게요. 이걸로... 안 봤어! 안 봤어요. 누가 안 봤어요? 안 봤어. 근데 왜 이렇게? 일단 안 본 사람은 다시 또 보면 돼요. 형도 또 6시간에 꼬불꼬불하는 것처럼 여긴 어디에요? 여긴 어디에요? 아 다 봤으면 저게 다 안 봤어요. 여기로 오세요. 다 봤어요. 여기가 오늘은 영어로 제목들이 나오죠. 이거는 영국사람들이 받으러 온거다. 여기로 오신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네. 손으로 오세요. 손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아 왜? 나 자꾸 없어. 나 여기 없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좋아? 왜 나한테 좋아? 난 다행히 좋아. 여기로 오세요. hedli 흥ued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볼게요 지금 하는거는 이제 이쪽 영상으로 여러분을 보이게 하는거에요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로 볼 때 중간에 끊기면 다시 원래 위치를 눈으로 보고 선택을 하면 되요 아니면 끊기며 만내맞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쪽 그라모님이 잘 떼고 있어요 칼같이 뜯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같이 찢어야되니까 네 시원한거 뭐야 너가? 우와 진짜 우와 얘네가 별거 하는거 우와 아빠의 방탄 이거 보고 방탄은 뭐죠? 나이스 언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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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네 일단은 이거 쭉 끝까지 보고 자 그러면 암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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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넘겨주면 돼요 아빠 왜 언어는요 나도 안와 왜 안와 응 재미가 없어 불편미야 다 넘겨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안돼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뭐든 써요 안좋아요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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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 손이 먼저 하라고 그래 20초 안 돼? 빨리 도움둬어 한번 레드벨 해봐 한번 레드벨 해봐 레드벨 베트와 레드벨 베트와 너 레드벨 베트와 와 소울이 선생님 너 무슨 앱이에요? 어? 유튜브 앱이에요 유튜브 앱에서 편하게 해주세요 두부부터 보내주시면 안 돼요? 모 strain 치리 cum 이게 깨져가지고 JTS가 깨져가지고 왜 이거를 사은품을 받으세요? 더 주세요 더 Jahre 그래서 사은품에 저한테 이게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십시오 잠시래 escalas 쓰레기를 버리기 하려고 기부하시면 되는거에요 안되면 이제 된거 같다 이제 수화식 끝났어요 현재가 끝나면 깜짝이야 형도 뛰지마 자 이건 끝에서부터 복부합니다 20초 내세요 20초 내세요 자 이제 여기쯤 가세요 자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어디가 있는지 위하여 좋아요 지금 아예 끝났죠? 유튜브 여러분이 보다가 끝나면 여기 쪼맨한 점이 있죠 쪼맨한 점이 있는 곳에 쪼맨한 점이 있는 곳에 포인트를 대고 여기는 뭐야 이게 너 이 꼰맨 밑에봐봐 뭐야 너 밑에봐봐 손 다녀 또 20초 빠져네 20초 빠져네 20초 빠져네 20초 빠져네 친구들 밥을 먹으니까 무순한 친구 내 차에 빠져네 뭐야 뭐 오길래 그래? 얘 쳐도 안 돼 밑에봐봐 친구 확인했어? 계속 보세요 밑에봐봐 머리가 떨려있어 그거 내 차를 빨리 넘겨 야 그건 뭐라고 진짜 안 지났어 자 이제 넘기세요 못 깨려고 그래? 서울이에요 어 이제 이거 끝나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빠져둘게요 에? 물속 상아나오는 물속 다 봤어요? 1 2 3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한 번에 방탄을 원한데요? 이거 해볼까요? 저도 방탄이요 방탄을 맞지 방탄을 맞지 아래 봐봐 아래 봐봐 아래 봐봐 아래 뭐가 있는데? 아래 뭐가 있는데? 아래 목 잘렸어 어? 목 잘린 내가 케이크 맛 왜? 뭐가 무서워? 목이 잘릴 수도 있어 나 몰라 어 그럼 내 생각은 있어 내 생각은 있어 안 될거야 안 될거야 안 될거야 왜? 야 나 이거 좋아 내 생각은 있어 내 생각은 안 될거야 근데 이미 한거야 또 하는거야 왜? 왜? 야 다음 좋대 진짜 너는 이미 해 뭐하는거야 딸린거야 그냥 바람이 자고 딸린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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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안 했어 나 안 했어 슬슬 너 뭐야? 가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뭐야? 여기 핸드폰으로 샀는데 있냐? 어 뭐야? 저희가 가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생했어? 다시 이제 물어볼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가라! 너무 화면으로 보면 진짜? 아니 나 가사 속으로 박사는 이거예요. 박사! 박사! 박사는? 박사는? 안 찼거예요? 오! 어떻게 안 돼? 아! 혹시 보직가 해야 되는데 시기 두신가? 박사는? 투보 될 거예요? 네. 투보 될 거에요? 투보 될 거에요? 투보 될 거에요? 그 여기가 데이터가 약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만든 데이터는 지금 네네가 같이 쓰고 있는데 저 뒤에 라이브까지는 네네가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거 그냥 뚫으면 아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학교에 와이파이가 필요해요. 어? 막 그냥 필요해요. 그치? 그치? 우리는 근데 과학실에 더 다년된 과학실에 비대가 있어서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아래 그게 안 보이는데 아래에 이 카드보드 마크가 보여야 되잖아.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 다리가 높다. 네. 자 이거는 반가울은 못 보겠다. 와이파이가 네. 나이스. 저희들한테 널 일이 많아. 뭐야?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면서 원리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어. 이제 아예 뻗어버리네. 아직은 널 일이 많아. 그래도 우리. 아니. 나도. 나는 누구한테. 누가. 누가. 그냥 몇 날을 끓는게. 아니. 누가. 다 먹으면 더 뻗어버렸나요? 다른 거 몇 날을 끓어 버리시대. 그런 게. 나야. 누나가. 형님. 아니. 누나가. 누나가. 결혼하기 얘기 안 돼, 얘기 안 돼 야, 너 안 받았다 아니, 핸드폰 Mitra 여기다 보니까 여기 보고 있나 누가 어딨어요, 또 A씨,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봤어요 괜찮아요? 이것 좀 먹어 봐요 내 집이 빨라는 거지 아무 사람을 빼주세요 아무 사람을 빼주세요 아무 사람은 빼주세요 내 룩을 잃어버렸어 저 안 잃어버렸어 안 봤어요? 뭐 안 봤어요? 이제 처음이에요 물 들어가는 거가 뭘까? 이거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하면 이거였어 안 봤다고 괜찮아요 나중에 계속 보면 되니까 오늘은 이것만 체험하면 돼요 아 요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체험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설치시간이 다가오니까 정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험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가사님을 체험하니까 어떤 기분이 좋으세요 시끄러워하고 정신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더 많이 체험하고 싶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리 상황에 지금 우리 상황에 지금 예전에 이 HMG 한 개로 수업했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세 개라도 좀 나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많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사요 너 사요? 네 너 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자기 핸드폰 핸드폰이 오래돼서 힘들잖아 네? 자기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자기 핸드폰 있는 사람 저 그것도 있어요 아니 분리할 비비가 없어 와이파이도 없잖아 네! 데이터 써요 저 데이터 사세요! 데이터 사세요! 데이터 사세요! 데이터 사세요! 일단은 오늘 만나의 목표는 체험을 했는데 다 체험이 됐나요? 아니요 보겠어요? 아! 나에게 사세요! 그러면 원한 학생들은 남아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한 학생들은 다한 학생들은 다한 학생들은 나에게 사당끼리 오십니다 이걸 예약했는데 나중에 영어는 더 할 수 있어요 나 안 봤어 너 봤잖아 해 줘봐 나 안 봤어 자 이제 안반 학생들만 와서 체험하고 그 다음 본 학생들은